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늘은 머리를 감지 않고 늦잠을 잤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움직여서 동생도 만나기로 했고 세수하고 양치 좀 얼른 했어요 그래서 10분 안에 초간단 외출하는 법을 우리 아줌마들의 외출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법도 아니죠 자 먼저 스킨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제가 윗돌이는 항상 10분 안에 다 갈아입는 둘이 있는걸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지는 이렇게 갈아입을 수 있는데 윗돌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끙끙끙 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산소 스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턱선까지 디에잉파선까지 꼭꼭 눌러주시는거에요 제가 팔자주름이 심하잖아요 심술주름이랑 여기를 이렇게 꽂고 오늘은 지금 바빠요 아침에 하늘탑까지 차려주고 다가야되서 바쁩니다 머리는 어떻게 할지 아주 곤욕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라이브면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한번 해볼텐데 자 조명을 하나 사야되나봐요 LED를 하나 바꾸려고요 제가 이놈의 아파트에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려 했지만 우리 아들 고등학생 아들이라 이방만큼은 LED로 바꿔야겠어요 충분히 밟았다면 충분히 밟았다면 다시한번 스킨에 아이로션에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그냥 제가 바르는거에요 자 이렇게 바르고 선크림을 뭐야 화장을 먼저 해볼게요 화장을 먼저 해볼게요 집에 있는 화장으로 머리는 어떻게 할까요? 머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가 학회를 가는거죠 너무 유난스럽지도 않지만 큰일났네 학회 부교는 저거 아닌거 같은데 너무 번잡시러운데 물론 저가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이 오시는 그런 학회는 아닌데 제 전공에 관련된 또 다른 관점을 가지신 한국교수님 한국교회사에서 이만열 어마어마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또 3.1운동과 한국교회에 간 상하이 정보 상하이 정보 임시정보랑 한국교회를 상하이 정보 아주 되게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조명 하나 살게요 여러분들 짜증나시겠지만 이 가난한 47세 아줌마의 47세 아줌마의 조명을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 반짝거리는지 모르겠는데 눈썹을 그리구요 제가 왜 마음이 급한지 아세요? 제 동생이 보고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못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약간 이렇게 그릴게요 좋았어 굿굿 아이라인 따위는 오늘 그리지 않겠어 원래도 안그렸지만 머리 이렇게 하고 갑니다 끝에만 이렇게 했더라구요 우리 때는 멀따고니 시크릿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아 오늘 나도 마스카라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삭하고 이제 옷을 한번 가려볼게요 오늘은 제가 스커트를 한번 입을 생각해요 스커트를 입구요 자 이렇게 입고 한번 가볼 생각이거든요 다나 신고 어때 괜찮아요? 이제 머리가 문제죠 머리를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푸는게 맞거든요 참죠 괜찮은데? 괜찮은데? 묶었는데 괜찮은데요? 이거 풀어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녀가 왔네요 이렇게 하고 그녀가 왔네요 열고 여러분들도 안녕 여러분들도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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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